정선희 1753년 78세 때 그린 산천제도는 그의 다른 대표작과는 다르게 소박하고 서정적이며 향토색 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학폭의 경물뿐 아니라 기법표현, 화재, 서책, 관소와 인장 등도 아주 크게 차별되며 특히 학폭상의 글귀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 문화사적, 미술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산천제는 남면 조식이 60세가 넘는 1561년 산청으로 이사하면서 새로 지은 공부방입니다. 조식은 만년에 이곳에서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 산천제를 즐겨 찾았습니다. 정선은 1753년 11월 이곳 산천제에서 바람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등불을 밝히고 생각에 잠기다가 붓을 잡고 산천제 일대의 경치를 그려냈습니다. 작은 화지에 그렸지만 아주 빠르게 그려낸 생명력 넘치는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부감시와 아주 넓게 보이는 대각선 구도로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보여지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월거리는 필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태점들, 그리고 중경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중량감 있는 묵색으로 과감하게 늘어뜨려 그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 실험적인 시도 등은 매우 새롭고 창의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여집니다. 근경의 중심이 되는 농과 논뜨러, 우측으로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집, 중경의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있는 숲, 산봉오리 중턱의 간단한 여백으로 처리된 집과 밭 등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며, 격물들 또한 매우 서정적이고 향토색 짙게 느껴집니다. 화면 왼쪽 윗부분에는 화재와 겸재라는 그의 호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온백이라는 주문 방인이 찍혀 있습니다. 어쩌면 정선의 산천제도는 그림보다는 이와 같은 화재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분의 해석은 대동소의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화재를 통해 정선이 산천제도를 그린 제작 시기, 제작 동기, 제작 장소, 학문적 수준, 서체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산천제도의 제작 시기입니다. 정선이 78세 때인 1753년 11월 금음에 경남 산천기술에 위치한 산천제를 찾아 그곳에서 머물며 그려냈습니다. 둘째, 산천제도의 제작 동기입니다. 정선은 이중원이란 분을 통해 산천제 풍경을 진경산수화로 그려내며 그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선은 남면 조식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고자 산천제를 찾아 3일을 지내는 동안 이중원을 마음속에 그리며 등불 아래서 붓을 휘둘려 그려냈습니다. 셋째, 산천제도의 제작 장소입니다. 이곳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중기의 실천 유학자인 남면 조식의 산천제입니다. 이와 같은 조식의 산천제를 정선이 찾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부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식은 태계이왕과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으로 선비의 호장인 산천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닥에 산천제도를 계속 감상하다 보면 조식이 떠오르고 이내 태계이왕이 학문을 닫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안동의 도산서당을 모델로 한 겸재정선의 계상정고도가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정선이 1746년 71세에 그려낸 계상정고도와 1753년 78세에 그려낸 산천제도가 비교되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의하게 됩니다. 산천제도는 그의 만년기 상황과 작품 경향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선의 대표적인 금강전도 인왕재석도 박영폭도 등과 같은 장쾌하거나 호탕한 필무법으로 그려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재와 기법, 특히 기법 면에서 꽉 채워 넓게 보이게 하는 화면 구성력이 크게 돋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박하고 소정적이며 향토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품이기에 매우 인삼깊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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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